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양 시장은 미국의 CPI 둔화와 금통이 금리 동결을 소화하면서 양 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에 안도하면서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위험 선호 심리는 시장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고 10원 이상 크게 하락한 달러원 환율로 외국인도 오늘 시장에서는 1.5조 원가량 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의약품과 철강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엔터와 보험 업종이 하락했던 하루였는데요. 오늘도 방송 통해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과 매매 기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신드랩의 신호는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말은 많이 더듬지만 정보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그리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 오늘은 같이 좀 사실 오늘이 가장 여러분들이 좀 포모 좀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하지만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좋은 이야기와 그 다음에 좋은 결과들이 있었으니까요. 한번 지켜봐주시고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조금 전에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만큼은 정말 좋은 이야기가 많았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오늘 하루만 해도 노란톡방 안에서 이영석 전문가님께서 이 네 가지 VI 종목들을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 VI를 갖고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 쪽에서 꾸준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었는지 그 이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원 강업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단일가, 단일가 매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저희 유튜브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어저께 단일가 저희 유로방향 회원들과 함께 매수를 했고 오늘 단일가 3일 단일가가 풀리면서 오늘 거래량이 풀리면서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으로 했는데 오늘 무려 14% 되면서 VI가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14%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루였고요.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우양입니다. 제가 우양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계속 핫도그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오늘도 한 10% 정도 오르면서 저희가 이날 매수했던 거 오늘 다 전략 매도했는데 사실 이 차트를 보면요. 여기서 물량 소화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이틀 동안 과학이 좀 오른 부분이 있어서 일부 좀 정리를 했지만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지만 올해 한 100억 정도 이익이 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더 바라볼 수 있다. 시총 대비 아직도 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은 잘 적어주셨다가 나도 이 종목 한번 좀 눌림이 나오면 이렇게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런 쌍목 나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구간 내에서는 한 4천 원대에서 그 다음에 5천 원 이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 구간으로 생각하시고 매매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상승과 하락, 상승, 눌림, 바로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이런 식의 어떤 리듬을 타면서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추적을 하시는 종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인데요. 제가 이 종목은 개별 특징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종목은 대장주격으로 저희가 봤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저희는 종가 베팅을 했고요. 오늘 상승, 하락하면서 10% 정도 상승하면서 여러분이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한가를 간 종목은요. 지금 이게 분봉을 좀 보셔야 되겠지만 분봉에서 일정하게 이렇게 행보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분봉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살짝 기회를 주는 꼬리가 있거든요. 이 꼬리에서 내가 어떻게 매수를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제가 너튜브 방송할 때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700 얼마 정도 여기서 추가 매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찍고 반등하면서 VI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추가적인 더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그냥 재난이 매매했구나라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코입니다. 미코인데요. 오늘 저희 매수만 일단은 했고요. 추가적인 매도는 안 했는데 제가 이 종목을 보시면 뭐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아나운서님은 앵커님은 좀 보이시는 거 있습니까? 차트에서 보이는 거요? 일단은 좀 N자 같기도 하고 저거를 뭐라고 좀 해야 될까요? 제가 항상 했던 게 컵 컵 앤 핸들 패턴 핸들 패턴이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할 때 여러분들이 단순히 교육과 실전을 이렇게 나눠서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나눠서 보지 마시고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셔야지만 실제 매매에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긴 이런 차트 보여주면서 이런 추가적인 더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쪽 정고점을 넘어서는 구간까지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니깐요. 이 종목 보시고 매매하셔도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일단 매수 유지하고 있고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M론인데요. 사실 M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사실 물론 바닥 대비 많이 오른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때 매수한 이후로 좀 하락 구간을 보였다가 최근에 이러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신고가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종가 대비로는 신고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 왜냐하면 이게 삼성 SDS랑 그다음에 M론화의 어떤 인수에 따른 시너지가 시장에서는 약간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면서 그 부분들이 주가로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물론 이날 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매도하고 추가적으로 남아지는 일부 물량들은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여러분들께서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오늘 단일가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단일가 매매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단일가는 적은 돈으로 시세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약간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날, 첫날 단일가는 이거는 약간 꿀팁 같았는데요. 첫날 단일가는 한 80% 이상으로 시세가 좀 나옵니다. 첫날 단일가는요. 첫날 단일가는 오늘부터 단일가가 시작됐는데 첫날 단일가는 일단 상승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하루, 이틀 하면서 약간 눌림을 보이다가 왜냐, 이게 왜가 중요한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버리면 단일가가 하루가 더 연장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하루, 이틀 정도 오르다가 마지막 날에는 살짝 눌림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거래가 재개되면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든 아니면 물량 소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거를, 이러한 방법을 앞에 첫 페이지죠. 첫 페이지에 이 종목이죠. 네, 첫 번째 종목 대원 강업. 대원 강업에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오늘도 한 10% 이상 상승이 났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인 경험을 하신다고 하면 좀 수익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사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초보분들이나 아니면 초보라는 단어로 써서 그렇지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톱방에 오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너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많이 오셔서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좀 많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것 또 하나가 바로 이런 자료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자료들도 저희 들어오시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런 자료들까지도 제가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자료는 한 7월 말까지만 되고서 또 추가적인 새로운 자료가 나올 거니까요. 빨리 이거 먼저 받아가세요. 받아가시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것도 받아야지.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또 하는구나. 이때는 약간 한 눌림목 매매나 이런 실질적인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담은 자료들을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료에서는 기초적인 지식이나 그런 패턴들 아시고 그다음에 실전편, 실전 그래서 기초와 실전을 함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언급해 주신 이 모든 자료들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노란톡방 안에서 무려 4가지 종목이 VI를 갖습니다. 대원강업, 우항, 흥아해운, 미코까지 어떻게 4가지 종목이 모두 다 VI를 갖는지 궁금하시다면 급등주 포착 방법과 차트 기법까지 모두 14강으로 한 번에 공부할 수 있는 USB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영석 전문가님의 비밀 기법 모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양시장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 미국에서 CPI 둔화 영향을 많이 우리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점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차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았는데 뭐 그렇게 큰 변동은 없이 좀 무난하게 끝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장이 오늘 오르긴 했어요. 장 중에는 2600까지 찍으면서 제가 좀 오늘은 좀 축소했지만 계속해서 장은 이런 식으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이 시장을 말할 때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시장은 지금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것 뿐이다. 올랐으니까 조정받고 조정받았으니까 다시 가고 이런 식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으로 즉 정배열 구간에서 상승하는 패턴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상승,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런 식의 패턴을 지닐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시장에 대한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상승하면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과매도 구간쯤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종목별 차별화가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걱정을 여러분들이 하는 시간은 한 10으로만 하시고 나머지 종목에 대한 시간을 90%로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변할 수 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CPI가 3.0이 나오고 3.0이 나오면 상승할 효율이 몇 프로고 3.0 이상의 하락이 하락할 효율이 몇 프로고 그거 암만 여러분들이 공부해봤자 여러분의 계좌가 변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고르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가장 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코어 스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어 스탁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죠? 오늘 에코 프로 다시 반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의 반등, 지금 2차 전지와 반도체와 바이오, 지금 딱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로 지금 구성이 된 그러한 섹터들이 반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나 종목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라고 하신 분들은 ETF 있죠? 코스타 상승 ETF, 이거를 레버리지를 매수하셔도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빠질 때마다 레버리지 채워가는 그러한 전략도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이 오늘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오늘 자동차나 이런 다른 IT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소외를 받는 그러한 장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보시면 아직까지도 ADR에서 보여주고 있는 종목의 하락군이 많기 때문에 종목별,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한 이러한 종목장이 열릴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종목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노란톡방에 오셔야지만 아까 같은 그러한 단일값 매매에 대한 그러한 스킬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전환사체에 대해서 전환사체에 관련된 매매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스킬들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보기에 봤습니다. 우리가 이 시장에서 나만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가 이 시장이 수익률과 직결되는지를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오늘도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장 선제적으로 또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그 핵심 자료와 급증주 포착 비법까지 오늘 노란톡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영석 전문가님께서 자식들에게만 물려주고 싶어 한다는 바로 그 기법 한 장 한 장 초 14강까지 직접 만드셨으니까요. 이에 USB까지 함께 받아가고자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이 선물 같은 자료 바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신들의 매매 신호 시작하기에 앞서서 매매 시그널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신호는 매수, 노란색 신호는 관망, 초록 신호는 매도니까요. 저와 함께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뒤엉은 핫한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의료진단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AI 진단은 기술력과 논문만으로 글로벌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 가시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수진 방안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국내 의료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현재 2배 규모인 70만 건으로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재정적 지원과 함께 규제 완화까지 이루어진 셈이라 향후 시장에 대한 기대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의료 AI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짱 핫 테마 바로 의료 AI입니다. 먼저 JLK 24.64%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뷰노 16.61%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짱 핫 테마는 그냥 AI가 아닙니다. 의료가 결합된 의료 AI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종목 바로 JLK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24%가 넘는 무려 24.64%라는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신들의 매매 신호 먼저 체크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신호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 속에서 재정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까지 함께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날개에 돋힌 듯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바로 그 섹터인데요. 먼저 JLK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LK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 헤드라인을 갖고 왔는데요. 혁신의료기기 규제 완화 확대하겠다. 그래서 민간 정부가 10조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있고요. 일단 정부의 지원이 있죠. 각각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AI 기반 바이오 기업에 600억 원을 투자한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이죠. 그리고 구글 의료, AI 챗봇, 매드팜 지식은 의사보다 낫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빅테크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섹터가 어떤 강한 상승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일단 그 중에 하나가 정부의 지원입니다. 정부의 지원 하나. 그 다음에 빅테크. 빅테크, 특히 미국이나 이런 곳곳에서 빅테크는 큰 기업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 국내의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특히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 쪽에서 와야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업체들도 지금 AI 관련 의료 쪽에도 많이 힘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실적이나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지금 의료 AI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다른 AI보다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오늘 JLK는 우리가 뇌를 볼 때 뇌를 사실 우리가 머리를 깨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뇌출혈, 이런 뇌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체크하는 AI가 바로 JLK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실제 뇌졸중 진단 과정에 있어서 이거를 뇌출혈이 있고 그 부분을 이렇게 AI를 통해서 구현을 해서 바로 어느 정도가 나쁜지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로 JLK인데요. 그래서 AI 진단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게 바로 JLK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가가 바로 5월 달부터 이때부터 지금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상승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21선에서 상승을 하고서 그 다음에 횡보, 다시 5위선 타고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눌림, 그리고 21선의 반등. 정말로 깔끔하게 차트가 만들어진 종목인데요.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차트들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차트가 깔끔해야지만 지저분하지가 않잖아요. 깔끔한 차트잖아요. 이러한 깔끔한 차트들은요. 주가도 깔끔하게 오릅니다. 지저분하게 오른 게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상승한 이후에 다시 눌림, 그리고 21선에서의 반등, 5위선에서의 상승, 그리고 21선 터치하고 다시 상승. 분명 지금 제가 매수 사인을 했다고 해서 내일 바로 또 상승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과 그 다음에 수급이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환경들이 지금 굉장히 잘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8월인가요? 8월부터는 타임폴리오, 타임폴리오랑 삼성, 삼성인가? 하여튼 그 두 쪽에서 운용사에서 ETF를 만듭니다. ETF를 만들어서 또 수급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수급도 좋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용도 괜찮고, 그리고 빅테크,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주도주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JLK 같은 경우는 루닛이라는 대장주가 있고, 그 다음에 뷰노가 있고요. 뷰노가 있고, 그 다음에 JLK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딥노이드, 이런 식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주가 차트를 하나하나하나 보면요. 어떤 게 더 가장 많이 올랐는지 그걸 체크를 하시면 일단 대장주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올랐고, 뷰노, JLK, 딥노이드, 이런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JLK 같은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대장주인 루닛을 항상 염두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제가 가져오지 않았지만, 아예 루닛과 이 종목들을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내가 한 50을 투자한다고 하면 루닛에 한 30 투자, 20 투자하고 나머지 10, 10 이런 식의 분할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제가 말씀드리는 팁이고요. 일단 JLK 종목 자체에 보면, 주봉으로도 보시면 지금 굉장히 이때 상승한 초기에 상승한 이후로 계속해서 이때 왜 이게 빠졌냐면요. KB인베스턴트라는 오버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이 구간 내에서 해소가 되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얼추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연기금이나 투신이나 이런 기관 쪽에서 그 물량을 다 받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자 보세요. 기타법인 이런 쪽에서 지금 매도가 다 나오는데, 그거 누가 다 받아갔어요? 연기금과 사모펀드, 외국인들이 다 받아갔잖아요. 그만큼 지금의 이 가격대에서도 바로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사고 있고 기타법인 물량, 오버행들 다 소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수급도 깨끗해지고 있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몰리고 있는 이 종목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지금 바로 오픈톡방 함께해 주셔야지 오늘도 방송 이후에 관련 종목 전략과 자료집까지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종목 매수로 정리해 보고요. 저희는 바로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언급하기도 했던 뷰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6.61%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뷰노 역시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네, 이 JLK도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뷰노 같은 경우에는 또 AI를 통해서 뇌에 있는 암과 알차이머 같은 기능들을 검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뷰노도 마찬가지로 이제 의료 쪽에 돼 있는 종목인데요. CT, CT나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들, 영상 자료들을 판독을 하는 건데요. B2H, 하스피털이겠죠. B2B, 기업과 그다음에 개인들까지 다 이러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내용을 잠깐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내용 다시 한번 잠깐 볼게요. 네. 그러니까 뷰노 관련해서는 이제 병원과 그다음에 의료기기 제조사 제품에 그런 거, 뷰노 매드 캐스트 엑스레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디프라는 이쪽에서 하는 브랜드거든요. 이 부분들이 AI 관련된 플랫폼인데요. 지금 그래서 병원,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개인들까지도 확장성이 있고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험, 수가도 보험이 적용되면서 추가적으로 이 뷰노의 이 부분들, 솔루션들이 지금 확장되고 있다. 그것이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해서 매출이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이것도 살짝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투자자들께서는 아마 이쯤에서 대부분 매도를 해서 나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1호 AI 쪽에 어떤 섹터 쪽에 수급이나 이런 데 몰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시면 꾸준하게 마찬가지로 같은 모습으로 지금 쌍바닥을 찍고서 오늘 또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앞전에서 정고점을 뚫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니까요. 일봉도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그리고 주봉도 사실 이런 AI 쪽이 그동안은 굉장히 소외됐어요. 초기에 상장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매출이 나지 않는다. 이런 그런 이유들 때문에 계속 하락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이제 AI 관련된 매출도 발생하고 의료수과도 나으냐 의료보험도 관련되면서 이제 많은 확장성이 보여지면서 그 부분이 이제 올해부터 반영되면서 주가도 반영되고 있는데요. 자,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도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연기근 쪽에서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최근 며칠 동안은 외국인과 기관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두 번째 종목, 뷰노까지 의료회의에 관련 모든 두 가지 종목 매수로 의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했던 관련 섹터와 함께 대장주까지 시장에 상승을 줄 수 있는 급등 종목들 오늘 투자 전략과 그리고 이 투자 전략에 필요한 정확한 차트 기법 오늘 USB로 하마의 자료로 묶어서 시청자분들께 모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 받아보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톱방 입장해 주셔야 하니까요. 지금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신청 댓글까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번에는 오늘 강세로 보였던 종목 중에서 이영석 전문가님께서 꼽아주신 개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영석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주는 바로 딥노이드입니다. 딥노이드는 식약처로부터 국내 AI 영상 진단 기업 중 가장 많은 솔루션 품목 허가를 받은 기업인데요. 의료 AI 관련주에 대한 관심으로 16.24%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도 바로 의료 AI 섹터입니다. 그중에서도 딥노이드, 오늘 시장에서 16.24%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우리 계속해서 의료 AI 섹터를 강조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딥노이드를 한 번 더 강세 섹터로 꼽아주셨는데요. 그 이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딥노이드가 어떤 기업이냐면요. 의료 인공지능 all-in-one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영상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 엑스레이나 CT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한 번 볼게요. 지금 AI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AI가 학습을 합니다. 그 학습을 하면서 각각 가슴, 체스트 쪽에 이쪽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쪽이 좀 아프다.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의료인들이 물론 이제 의료인들도 같이 그걸 판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조금 더 정확성을 높이면서 가슴 쪽을 체크를 하는 그런 것들을 바로 딥노이드가 하는데요. 자, 보시면 주가가 최근, 또 이거 지금 어떤 모습이니까 바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올 초에 상승을 보였다가 충분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고 최근에 다시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입이라고 보시고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 같이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해가지고 강세 테마 플러스 여러분들이 매매하기에 좋은 종목 이런 종목을 갖고 왔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봉을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쉬었다가 최근에 이만큼 정말 조금 오른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에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셔가지고 많이 오른 종목보다도 이렇게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제 상승할 초기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딥노이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시총이 천억대라가지고 많은 기관들이나 이런 부분이 없지만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시총이 커지고 만약에 이 종목이 의료 AI ETF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기관들의 매수세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체크하셨다가 매매에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여기 안 나왔네요. 저기 또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함께 할 테니까요.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의료 AI 섹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도 이 세 가지 종목 시장에서 급등이 나와줬지만 주가의 상승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료 AI부터 계속해서 노란토방 통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 종목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전략과 차트 기법까지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 USB통에 모두 받아갈 수 있습니다. 핵심 교육 과정 총 14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이영석 전문가님만의 비밀 강의 노트 함께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팁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추세 파악해야 하는지 그 강의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석 전문가님 계속해서 이 시장 속에서 그 대장주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또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살펴봐야 할 그 대장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져왔는데요. 7월 13일 대장주입니다. 자 보시면 오늘 태성이란 종목인데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은 869억 오늘 30%가 올라서 869억이고요. 물론 오늘 보고서가 나와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지만 오늘 거래대금 자체가 1300억이나 터졌어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종목들 패턴이 어떠냐면요. 대부분 컵앤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섹터 자체가 돈이 몰리고 있는 반도체 섹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대장주나 물론 대장주가 물론 돈이 몰리는 섹터지만 너무나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주가를 올리는 내용들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들 있는데 이렇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HBM 수혜잖아요. 지금 시장의 화두는 HBM 관련주들을 찾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간에 끝날 재료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대장주에서도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재료들인가 라는 것을 판단했을 때 맞다고 판단했고 그 외에 관련된 종목을 갖고 왔으니까요. 이러한 종목들은 많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정고점을 뚫고 추가적인 이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어떤 차이 실현이 조금 나온다고 하면은 아 이게 끝났구나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더 매수를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바로 제가 내일 방송인 내일 저희 너튜브 방송을 통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노란톱방에 오시면요.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포스코 DX 이 종목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식입니다. 최근 올라가는 패턴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3조 8천억 정도고요. 거래대금이 오늘 1.4조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예전에 포스코 ICT거든요. 근데 지금 포스코 그룹의 투자에 대한 수혜라고 하지만 코스피 이전에 따른 그 전에 코스피를 이전하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요. 바로 공매도에 대한 그런 갚아야 됩니다. 공매도를 갚아야 됩니다. 초 스퀴즈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얘가 코스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코스피로 이동이 된다고 하면은 코스탁에서 공매도를 하려고 하면은 주식을 빌려가지고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에 이전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걸 다 갚아야 돼요. 다 다시 돌려줘야 돼요. 왜냐? 시장 자체가 바뀌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로 이전하면서 갚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이런 오늘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바로 끝날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도 보셔도 될 것 같고 차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인데요. 한 상승과 그 다음에 횡보, 상승, 그 다음에 눌림, 그 다음에 여기서도 살짝 단봉, 그리고 오늘 상승.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살짝 눌림 있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리고 이때 거래량은 없어야겠죠.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계속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계속 반복, 반복, 반복하셔야 돼요. 이게 한두 번 해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A씨가 안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게 어떤 조건이 달랐을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에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오늘 가온칩스 같은 경우인데요. 가온칩스도 오늘 시가총액이 4,500억입니다. 거래대금이 50% 이상 터졌어요. 그리고 상승 이유가 있어요. ARM, 엔비디아, 앵커 투자자 참여 소식에 가온칩스가 ARM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참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급하게 이런 은봉이 위에서 나타났을 때는 어떤 거라고 했었어요? 이게 바로 급하게 매집을 하는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본 경우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어떤 기법과 차트를 해석하는 방법에 따르면 이러한 은봉에 대한 부분들은 매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지금 컵의 핸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일 살짝 눌릴 수가 있지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거래대금 자체도 많이 터지면서 손맞김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엔비디아, ARM이라는 상장, 상장 이슈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셔야 되고 사실 이 종목과 또 같이 보셔야 될 게 코아시아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코아시아 종목도 있으니까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세요. 이렇게 정고점을 뚫으면서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게 한 번에 끝날까요? 아닙니다.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고요. 또 다음 종목입니다. 오늘 가장 핫했죠. 한미반도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 어떤 섹터죠? 다 반도체 섹터죠. 이게 반도체 섹터의 어떤 한꺼번에 다 오르면서 끝나는 게 아닌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돈을 이렇게 투자했는데 금방 끝날 섹터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4조에서 거래대금이 거의 8천원 가까이 터지면서 오늘 HBM과 관련된 가장 대장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상승을 보여줬는데 내일도 아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스킬은 저희 노랑톱방에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ISC입니다. ISC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대비해서는 좀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천억밖에 안 터졌지만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라는 키워드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리레이팅 가능성. 즉 주가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AI, 엔비디아의 실적이 생각보다 더 좋다라고 하면서 엔비디아와 관련된 엔비디아의 고객사인 ISC의 실적이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제2의 이수 페타시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볼 수 있고요. 차트도 지금 빨큼하게 이러한 물결 모양이 계속해서 올라왔고 그래서 오늘 만약에 눌림을 보여준다고 해도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종목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내일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대장조에 대해서 함께 기술적 분석 함께 들어가 봤고요. 노란톡방 안에서의 상승률이 무섭습니다. 오늘만 해도 벌써 4가지의 종목이 VI가 나왔는데요. 지금 바로 USB 바로 함께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방송 직전까지 들어오셔야지 모든 재료 함께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종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히든 종목 공개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계속해서 오늘도 높은 상승률 주셨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둔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은 여기 이스페타시스 너무나 많이 들었고 올랐던 종목 아닐까라 해서 살짝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그 이유가 여러분이 실망하지 마시라고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가총액이 2조입니다. 거래대금은 터졌는데, AI 매출 비중이 30%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기존까지는 10%, 20%에서 30%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AI 관련된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단가가 높은 매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 종목이 PCB 종목을 할 때는 굉장히 낮은 매출이 나와도 굉장히 낮은 배율을 받았지만, AI 관련된 매출을 받으면서 PER이 예전에는 8배 혹은 10배 정도였지만, 최근에 20배까지 올라왔다가 이제는 30배까지도 받을 수 있는 시장에서 인정을 합니다. 왜냐? AI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이 한 천억만 매출이 나온다 쳐도 거기다가 30배, 그러면 3조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50%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신기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이 매출에 대한 엔비디아와의 어떤 행업이나 AI 관련 매출이 늘어난다고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더 큰 상승률을 보일 수 있고요. 자, 주봉도 마찬가지고, 월봉도 마찬가지고, 좀 무섭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왜 이렇게 저평가를 받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때는 그냥 단순한 PCB 업체었던데, 지금은 AI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이 회사가 한 번 더 컨텐츠 점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기관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모펀드 쪽에서도 지금 몇십만 주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을 같이 지금 매수하면서 이 종목을 보고 있으니까요. 물론 지금 바로 50% 간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조정 받으면서 가겠죠. 그렇지만 조정 시에는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종목을 예전에, 제가 이쪽 PCB 쪽 관련된 애널리스트였으니까요. 그래서 잘 아는 거예요. 예전에는 쳐다도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AI 관련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저희 어떤 내용을 믿으시고, 기술적 분석을 믿으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련 모든 내용들 방송에서 끝이 아니고요. 함께 전략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QR코드에 스캔하시고 노란톱방 들어오셔서 이 자료집과 차트 기법까지 함께 받아가셔야지 수익까지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함께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의료 진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빅테크로부터 재정적 지원과 함께 규제 완화까지 이루어지며, 향후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섹터입니다. 오늘의 강세 테마, 의료 AI 섹터의 탑픽으로 JLK와 뷰노 담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쇄 회로기판의 글로벌적인 수요 급증세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이수 페타시스, 바로 매수 관점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 통해서 오늘 방송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신들의 매매 신호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